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돈이 필요하시다고요? 예예예. 얼마 정도 필요하신가요? 한.. 1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100만 원이요? 예예. 저희가 이제 괴마을금고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보스로 조경훈 님이 계시는 은행인데요. 아하잇! 마! 내가 임마한테 그 사장이네 임마! 밥도 먹고! 어? 싸우라도 가고 임마! 내 저 페이크도 하고 다 했어 임마! 사장님과! 지금 부재중이라서요 선생님이. 안 그래도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어서. 네! 누군 줄 알고 내가 지금. 지금 이자를 체맥이려고 그래 지금. 아니 그쵸 그쵸. 절대 이자를 받을 생각 없어. 그런 은행인데. 이제 성태님이니까. 계약서만 그냥. 부이자니까. 계약서? 아 예. 이것만 보시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괴마을금고는 김성태에게 100만 원 빌려준다. 이자는 일 0%로 한다. 네 성태님이시냐. 빠른 시일 내에 갚지 못하거나 길게 연체될 경우 오하 님. 어허. 오하 님을 갚습니다. 이천이십삼십일오일. 네 요 돈 불러올테니까. 사장한테 딴디말 해놔라에. 배그 다 하고 내가 다 했는데 내가. 형님. 오하 형님. 예. 어 다리야. 아 형님 다른 거 아니고. 계약서 전달해드리러 왔습니다. 어 뭔데 보자. 저 이거 전달만 해드리면 돼서. 갑. 괴마을금고는. 을. 김성태에게 100만 원을 빌려준다. 이자는 일 오픈. 10일 내에 갚지 못하거나 길게 연체될 경우 오하니. 돌아와 보겠습니다 형님. 이자가 0%라던데. 아니 아니 계약서대로 작성했는데. 돌쭉하면 거짓말 했다는 거네. 이해 아니면 성태형. 네. 일단은 직접 읽어보시고 사인까지 하셨거든요. 제가 복사본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사인으로 어디에 했다는 거야. 성태형님이 사인하시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보자. 네. 보자. 아 예 지금 은행이 있어요 은행. 가자. 아 은행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야 왜 릴링이 있나? 어 오하야. 성태형 계약서 쓴 거 좀 보자. 아니 벌써 돈 빌려갔어? 릴리야 니가 한 번 봐봐라. 그거 맞는가? 너 계약서 맞는가? 어 이거 맞아. 너 계약서 봤나? 응 맞아. 오하야 이거 들고 가야지. 그거 아니라던데? 우리한테 복사본이 있어. 저한테 있습니다 형님. 어 저거. 아 그래? 제가 설명 한 거 주시고. 네. 있습니다. 형태형 싸인 들어가 있죠? 형태형 싸인 들어가 있죠? 네. 방금 그거 다시 줘봐. 네. 100만원 잡아주시면 됩니다. 5%였잖아. 네? 명포를 바꿨네. 사기죄네. 뭐가요? 잘못보신 거 아니에요? 본문서 위조. 이거 이거 회사에 꼬라지가 안 되겠네 여기. 여 사장 누구? 여 사장 누구? 여 사장 누구? 여 사장 누구? 아니 슬가야. 예예. 분명 3분짜리 이게 5%였거든? 여기 사무실 가보자니까 이게 0%로 바뀌어져 있네? 아니 근데. 아니 계약서 지금. 아니 아니 형님. 아 잠깐만. 아니 물속에서 저거 하시다 보니까 눈이 많이 피곤하셨나 보다. 이렇게 계속 하시니까. 끝까지 아니라 잡았다는데요. 이거 나 만약에 성태형이 안 갚으면 내가 갚아줄 거거든? 근데 나 이거 경훈이 형한테 말할 거야. 니네는 5% 삥땅 칠려 한 거잖아. 맞잖아. 몰래 빼먹으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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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잠깐만 안 했을까요? 칼 데려다 봐. 칼 데려다 봐. 어퍼에 대해서 맞습니까 이거? 옛날 보다 나와. 아니 100만원에 5%면 5만원이잖아. 이거 삥땅 칠려 했네 지금 보니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오 형님 잠시만 이쪽으로. 잠시만 이쪽으로. 따로 얘기 한번 볼게요. 아니 형님? 응.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형님이랑 조금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살짝 그냥 장난 한번 쳐봤는데. 어떻게 할 건데 이거? 다시 쓰자 니가 잘못할 걸까? 들고 와. 예? 빠른 시일 내에 갚지 못하거나 길게 연체될 경우 정단이 님의 갚습니다로 바꿔야지. 맞잖아. 예? 아 형님 근데 진짜로. 약간의 동생의 애교 장난 장난. 우리 오아 깜짝 놀래켜줄려고 그랬는가 보다. 은행 한번 발길 이렇게 해주려고. 은행아. 응. 10일 안에 성태형 안 갚으면 니가 좀 갚아라. 뭐야 그게 무슨 말이야? 니 수피한테는 뭐 돈이고 뭐고 다 해주면서 내한테는 안 해주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이 수피한테 언제 돈을 줬어? 스카 형 칼 들고 있어? 나 수피한테 돈 안 줬어. 뭐야 나는 너한테 낚실때 줬잖아. 확인했어. 나 또 올게. 죄송합니다. 주인이 들어갔습니다. 재밌었어. 신경 쓰지 말은 아니야. 아 역시. 오성으로 사장이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대단하신데? 네네맹. 어 여기서 뭐하십니까? 여기서 뭐합니까? 네네맹. 어 여기서 뭐합니까? 어 저는 양배추를 팔러 갑니다. 양배추 얼마나 땄습니까? 100개 정도 좀 못 땄네요. 100개면 얼마합니까? 네네맹. 5,000원도 안 넣을 거 같았네요. 하하하하. 그럼 좀 많이 모아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커집니다. 오 사장님은 보좌입니까? 저는 76,000원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돈 벌어서 뭐할 겁니까? 땅을 늘려서 농사를 또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 벌어서 뭐할 겁니까? 수산채가 세고 아주 강해지었죠. 알겠습니다. 니네마 이제 가서 팔아봐요. 네 확인. 시작이 반이라 했거든요. 사장님은 기저귀파지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열, 넷, 열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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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 야! 오징어 먹물 좀 있어? 이토야? 필요해? 어 이게? 이토야! 오하야 이게 필요해? 어 필요해 오하 얌! 이토 얌! 영차! 좋았어! 제끼러! 제발.. 아 진짜 필요해 얼마 없어 근데.. 갚을게 나중에 5로 갚을 건데 그대로 갚아야지 흰색염려는 안 필요해? 필요해 아 별로 안 필요해 보이네 갈게 이따가 필요하면 또 보러 갈게 그게 맞잖아 한 번 볼 거 두 번 보자 아 갈게 아 마크 아이템 구하기 존나 쉽네 잠시 흔들리다 잠시 떨리다가 잠시 떨리다가 잠시 떨리다가 잠시 떨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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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어디에 있노 가치나 이거 니 왜.. 니 왜 웃는데? 아니 뭐가 그렸겠노? 아 눈물 나 이러니까 개코디 망했지 아 나 집중한데 니 때문에 아니 일에 효율이 안 나오잖아 니 때문에 왜.. 이거 무한물 만들어야 되는데 무한물 물 있는 사람 물 한 번 여기 부어줘 세 번째 니 또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하지마 와 물 까는 솜씨 봐라 미쳤다 이야 컨트롤 봐라 미쳤다 막힘이 없다 이야 피지컬 지린다 어 얘들아 아 니 좀 니 집 안 지어? 할 거 없어? 네 나 할 거 없어 아니 저 할 거 있어요 외국 콘서트 보고 아 나 집중이 안 돼 너희때문에 원래 잘하는데 여기 뭐야 프롬라이즈가 있네 아 꺼져 재밌다 스무스 코츠 슬랩 스무스 코츠 슬랩 개수 딱 맞네 개수 딱 맞네 뭐예요 지금 이만큼 지으신 거예요? 꽂이 있네 건축에 이렇지 이야 미쳤다 와 벽에 무늬도 넣은 거 봐 진짜 쪘다 센스 봐라 레이야 네 고른 눈이 있구나 와 이뻐 조명 봐 난 에스카랑 달라 내가 하잖아 직접 누구랑 다르지 누구랑 다르지 누구랑 다르지 누구랑 다르지 집중하고 있구나 집중하고 있구나 표정 변화가 올 때 이 주둥이 딱 나와가지고 집중한 다음에 만족하면 참 야 야 야 화이팅 와 잘한다 역시 어 벌써 이렇게 했어 야 화보다 화보 손에 흔들고 있는 게 레전드 마침 노을이 이렇게 또 지내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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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유튜버가 지 맘대로 스킵을 해 짜증나게 변수팔생 어 뭐 지 맘대로 스킵을 해 어 우아 오빠 어 우아 오빠 집짓고 있는 거야? 아 당연하지 우아 아 다 지으면 나 초대할게 별로 안 어려워? 쉬워? 아니 우아 오빠 방 하나만 줘 분내신 도시에 여기 다 지워주면 너는 장군 카메라 사면 돼 아 왜 오빠 집에 방 하나 달라고 아니 여긴 여성여성한 친구도 먹을 수 있어 아니 나 하나 달라고 우아 오빠 너는 방난이건 안돼 또 나랑 나냉이 언니만 배척하고 나랑 나냉이 언니면 왕따시키고 나랑 나냉이 언니는 친구 한 명도 못 사귀게 하네 알겠어 야 집 때문에 내가 방 하나 해줄게 나머지 놀러올 때 자라 여기서 우아 오빠 나 화이트 리스트 줘 왜 아니 아무것도 안 훔칠게 내가 뭐 훔치면 우아 오빠 내 키윈 매년 갈게 제발 이빨 훔쳐줘 뭐야 도대체 여기서 사이즈킥 해고 있네 누나 우아야 누나 나 이수피가 매겼어 와 이수피는 진짜 안돼 난 희꿈이가 물었어 아니 너 여기서 뭐해 꿈이야 본연이 다 보냈다니깐 여기로 야 아니 이수피 뭐하러 되겠냐고 나냉이 언니 여기서 제일 잘나가는 분내신도시 우아 오빠가 주인인데 나냉이 언니 절대 못들어오게 한데 키키키키키키키키 왜 그러는데 왜 누나 땀내라고 땀내가 아니 왜 나는 못들어가게 하는데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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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긴 아줌마 못들어가요 죄송한데 아줌마 거기는 아줌마들 들어가는 데가 아니고 그니까 너 또 여기서 까지 그거 하는 거네 알겠어 그런데 그런데 저도 못들어오게 하는데요 나냉이 자기 마크 황이다 이거잖아 자기가 마크로 마을 이장도 되고 이제 잃을 거 다 잃었으니까 우리의 알바 아니다 이거잖아 어 근데 저는 방 주신다던데 아니 난이나 숲비랑 같이 살아 나 방을 빼줄게 아 각방 쓰게 해줘 알겠어 아 나 아줌마랑 살기 싫어 나 충격적인 거 말해줄까? 건축한 지 거의 한 3시간 됐거든 꿈이야? 유튜버가 40분짜리인데 이제 4분 했어 아 꼬꼬삐란다 아 X발 콧물이네 아 X발 아 너무 열심히 건축해서 코필이 안 온 줄 아는데 꽃머리네 아 뜨겁네 용하다 용해 이까지 했다는 거에 인정? 어디 갔나?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내일 또 하면 되니까 나 여기 있어 여기서 있어 이렇게 너만 보며 기다려 나 온 나의 버스테이점 첫째 끝처럼 너를 기다려야 해 나 거기 있어 거기 서 있어 이렇게 나만 보며 기다려 나 하얀 수고 당장 첫째 끝처럼 깨끗고래 깨끗고래